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도 10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랑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리딩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훈이고요. 리딩강의는 잘 아시겠지만 1강부터 5강까지 구성되고 1강에서 4강까지 제가 담당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은 이명진 선생님께서 Part 7 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는 이런 포맷이죠.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추석 연휴가 막 끝난 그런 시기인데 한 달에 한 3분의 1이 좀 없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쉬운 마음도 좀 있고 할 텐데 나머지 3분의 2 알차게 잘 채우시기를 바라고 10월 달에 토익 준비하시는 학생들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 강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듣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 사실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목표 달성 코스에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득점 과정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코스를 세팅해 놓고 있으니까 그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들을 좀 다지시고 이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토익 공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과 불이라는 말이 있죠.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토익 점수에 정체가 있거나 이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들을 이 강의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좀 그거들을 개선해 나가고 결국은 득점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일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리딩의 일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그 8-5가 이제 30번까지니까 10개씩 나누어서 3강 그 다음에 8-6를 1강 이렇게 4강으로 총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 만들어내는 건 아시죠? 따라서 문제 유형을 먼저 판단하고 필요하면 해석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문법 지식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식은 뭐 별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실수를 했으면 어느 부분을 실수했는지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적어 나가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공부 잘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자꾸 적어 나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틀리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한 거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어휘 영역이라면 아 내가 어휘가 부족하구나. 자 그것이 문법적인 지식이라면 아 문법적 지식을 알고는 있을 때 활용이 아직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향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시면 된다 이거죠.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과 불이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그 부분을 갖다 개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10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 유형이 어때요? ABCD가 품사가 다르잖아요. 자 먼저 품사 확인부터 하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사 확인한 다음에 자 품사와 어형을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죠? 그 다음에 품사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다 같은 품사니까 뭐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의 어순 법칙에 근거해서 적절한 품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칙은 의미 접근. 자 의미가 다르면 어떻죠? 어휘 유형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의미까지도 같으면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어쩌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순 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문제풀이의 과정이 최적화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을 계속 따라서 논리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다 보면 처음에는 좀 더 성가신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숙달되면 나중에는 훨씬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오답률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꼭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BCD는 일단 품사가 다 다른데요. EQ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잖아요. 그죠? 이거는 보통 장소를 갖다 목적으로 취하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장소를 equip하는데 뭘 가지고? with 다음에 장비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소를 이 장비로 장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장소가 주어가 되면 be equipped with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quip과 관련된 전치사는 with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다음에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단서로 equip을 정답으로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오답이 되는 선택지였지만 단어의 쓰임새와 그 다음에 말 뭉치를 그 다음에 말 뭉치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렸어요. 자 토익은 단순하게 단어 공부만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단어의 쓰임새와 그 말 뭉치 전체를 알면 훨씬 더 유리하거나 정답의 단서를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어휘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추가 설명을 통해서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6문제를 풀더라도 실제로는 한 100여 문제 이상의 정보를 제가 좀 드리는 편이니까 이런 추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던 나중에 또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제 ED 아니면 명사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가 하나 있으니까 또 다른 명사가 하나 와도 괜찮죠? 이거 복합 명사라고 하잖아요. 오디오 이쿠맨 말 돼요? 그렇죠 오디오 장비? 됩니다. 자 근데 ED는 어떻습니까? ED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어디서 하죠? 당연히 명사의 앞에서 하죠.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다? 복합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확신이 좀 덜 들거나 의심이 가시면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해석은 이제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파어 5, 6는 정답률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직접 치르시는 수험자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어 7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파어 7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결국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토익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글들을 많이 읽어서 결국은 읽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아주 정직한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자 그리고 파어 5, 6의 문제풀이 속도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피디하게 가져가서 파어 7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식밖에는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정직하게 공부하셔서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산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문제에 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하셔서는 아니됩니다. 아시겠죠? 확신이 좀 안 들거나 이런 경우에만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ward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고요. 자 그들의 hard work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런데 대한 보답 답례로서 이분이 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줬죠. 뭘 사줬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또 하나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some new audio, 오디오를, 오디오 이퀴먼트죠. 오디오 장비를 갖다가 사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죠? 수식하죠. 부서 안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새로운 장비를 사서 애드워드가 주셨다. 굉장히 훌륭한 보스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1번 문제 결국은 이거는 어형, 품사를 찾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ABCD가 어때요? 또 품사와 어형이 다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는데요. 이 자리는 지금 더하고 캘들러그 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누가 있습니까? B번과 C번이 있겠습니다. 어타치는 물론 자동사로도 일부 쓰입니다만 A를 B에 갖다 붙이다. 첨부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죠. 자 그래서 먼저 B번과 C번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B번과 C번 모두가 의미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정답 무엇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복합 명사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토익에 보면 이러한 유형에서 ED와 ING가 오답으로 제거되고 복합 명사가 정답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조금은 예전보다 늘었어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실수를 막아야 고득점을 하잖아요. 펄 5, 6에서 고득점하고 싶으시면 실수를 막으셔야 돼요. 예전만큼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반면에 스피디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런 가능성들을 다 머릿속에 이미 집어넣어 두셔야 되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캐들러그로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어떻습니까? 어태칭이라고 하면 일단 의미상 첨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캐들러그가 첨부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ING는 능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의미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태칭은 타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ING는 반드시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고 목적어를 동반하면 두 단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안 되겠어요. 자 어태칭은 어때요? ED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캐들러그가 첨부되었다는 거예요. 첨부된 캐들러그라는 것이죠. 어때요? 쩍 달라붙죠? 자 따라서 비번이 적절하기 때문에 복합명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 짓고요. 자 해석하고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one이고요. 자 그 다음에 no가 나와있죠? 요건 동사가 아니라 앞에 two가 생략된 푸정사입니다. 왜냐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IT department에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let somebody know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no 다음에 if는 뭐뭐라면 이라고 번역하시면 안되고요. no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타동사 다음에 목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명사절인데 명사절의 if가 사용되면 라면이라고 해석하시면 안되죠. 그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 if는 if you cannot download 당신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얘기죠. 네 뭐를요? attached catalog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catalog를 다운로드 할 수가 없는지 혹은 있는지를 자 it department 누군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세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느낌이 딱 다 전치사다 이런 느낌이 들죠. 물론 a번과 c번은 여러분께 굉장히 친숙한 전치사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b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딱딱하죠. 요거는 보통 전치사로도 쓰는데 부사로도 많이 써요. 탑승하여 승선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사로도 쓰고요. 혹은 aboard 다음에 the plane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명사가 오게 되면 전치사로도 쓰죠. 어디어디에 탑승하여 어디어디에 탑승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의 up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전치사로 출발했으나 현대영어에서는 부사로 훨씬 더 많이 쓰는 단어죠. 주유소에 가서 뭐라고 하죠? fill it up please up 꽉 채워주세요 이라고 할 때 fill it up 이렇게 얘기하죠. finish it up 이렇게 해서 up 다음에 명사가 없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up은 그래서 현대영어에서는 전치사보다는 부사로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자 근데 부사로 쓸 땐 주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위로 그런 뜻이잖아요. 맨 위로 꽉 찰 때까지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finish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끝내세요. 이런 얘기고요. 자 fill it up 그러면 완전히 채워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전치사로는 어디어디에 위쪽으로 go up the hill 이렇게 얘기하면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자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트윈은 일단 뭐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비트윈은 둘 사이에 이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오는데 두 개짜리의 복수명사가 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맞죠? 이거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 관계 따위의 사이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와 대립을 나타내는 전치사 against 아시죠? 그래서 자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보면 이거는 결국은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자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동사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요것들이 묶여서 뭐가 된다는 얘기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다. 따라서 어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서는요. 의미 접근을 그냥 하셔도 좋지만 and를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 느낌이 확 와야 돼요. A역과 B역 사이에 서브웨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서비스가 was suspended 서스펜드가 일시 중단시키다 의 뜻이죠. 토익에서 자주 다루는 단어고요. 일시 중단이 되었다. 이유는 자 due to는 전치사로 사용된 수거가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problem이 되겠고요. 그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바로 one of the tracks 트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차 선로잖아요. 이런 선로들 중에 하나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의미상으로 봐도 그렇고 and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정답이 정답이 A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월하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지의 품사가 뭐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힘이 있는 경우가 나타날 거예요.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단 맞았다고 좋아하시고 그냥 휙 넘어가시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요. 자 잘 몰랐거나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단어 그리고 내가 혼돈스러웠던 단어들은 사전을 열어서 반드시 품사정리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리뷰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 맞췄다고 해서 쉑 넘어가시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영원히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토익에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배 세 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다 다루시고 자,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increased부터 시작해서 to increase까지 자, increase는 그런데 누차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강조드렸지만 뭘 꼭 기억해야 돼요? 명사, 동사, 동일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유, 여기는요 expected가 지금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관사 다음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명사 자리인 거예요. 그럼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가 있을까요? 얘는 명사로 쓰일 수는 있죠.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디는 분사고 분사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로부터 소식을 받는데 자, 부정사는 안 되겠죠.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더라도 부정사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따라서 형용사로부터 소식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구조와 어형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지금 비범밖에 없어요. 아, 명사로 쓰였구나. 그런데 이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왜 그랬을까요? 뒤쪽에 이디가 붙어있죠. 투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명사라는 상상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이건 또 동사인데 어, 이 문제는 도대체 뭐지? 어,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문제 출제자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크리즈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되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크리즈는 여러분들 명사도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르면 several new cashiers 몇몇의 새로운 그런 어떤 어, cashiers cashiers는 그 보통 그 출납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돈 받는 분 있잖아요. 자, 한국말로는 cashier 라고 하던데요. 자,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고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자, deal with 다루다 이렇게 되죠. 자, deal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요. 동사로 사용되면 특이하죠. 타동사처럼 해석되지만 반드시 전치사 with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무엇뭇을 다루다지만 자, 전치사 with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the expected increa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되는 증가죠. 자, 무엇에 증가합니까? 그 영역이 인으로 자주 표시돼요. 그래서 increase는 아예 인과 함께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떤 분야?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예상되는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비즈니스는 거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점의 거래 비즈니스가 잘 되죠? 이런 비즈니스에 예상되는 그런 어떤 증가를 다루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죠? During the holiday season. 영어에서 보통 the holiday season이라고 하면 크리스버스 holiday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런 어떤 캐시어들이 고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도 깔끔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 연습까지 꼼꼼하게 좀 잘 해두시고 자, 필요한 부분들은 꼭 정답이 아닌 것들이더라도 품사 정리부터 시작해서 의미 정리까지 자, 꼼꼼하게 다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그것이 바로 뭐죠?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빨리 오는 학생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는 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나머지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수습해야죠. 자, 그때 이제 사전도 필요하고 저에게 질의응답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학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요? 품사가 서로 다 다르죠? 이 문제는 또 품사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셨어요. Should가 나와있네요. 자, 조동사가 나와있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있죠? 동사 원형이 나와있죠. 투부정사 안되겠고 ING 안되겠고 R 이런 거 안됩니다. Be understood는 차라리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0.5초 만에 자, 답을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빨리 쓰시고 넘어갑시다.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Before signing a contract 자, 전치사 접속사 부사동의력이죠.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다고 보시고요. Signing a contract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이전에 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Every part of it 여기 its가 뭐예요? Contract 계약서의 매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떻다면 Something is confusing 뭔가가 혼돈스럽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5번까지 5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0문제 중에 이제 5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가질 건데요. 자, 브레이크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기지개도 좀 켜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머지 5문제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후반부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1강의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총 5강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이 강의를 다 몰아서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중에 이제 무료 강좌들이 배포가 덜어덜어들 돼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강의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강의들은 그냥 정답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수준으로 아주 간략하게 강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 보셔도 괜찮죠. 근데 저희 강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전반부에서 보셨다시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해석까지도 다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 보시면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건 하루에 한 강 내지 두 강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106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면 Unless부터 Within까지 요거는 어때요? 품사가 서로 다르죠. 이 느낌이 있는 학생 없는 학생 두 부리로 나뉘어질 겁니다. 이 느낌이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아, 참 내가 좋은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군대용으로 하면 FM대로 잘 배웠다. 그렇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도대체 뭘 보고 품사가 다르다는 거야? 숙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영어는 품사 노름이 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품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Unless 뭐죠? 접속사. Neither는 뭐죠? Neither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학생들이. 물어보면. 쭈빛쭈빛대고. 자, neither는 neither a nor b 이것만 나오더라고. 그때는 당연히 접속사로 쓰인 거죠. 상관 접속사. 짝으로 쓰이죠, nor와.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으면 원래 neither는 둘 중 하나의 둘 중 하나라고 하는 형용사와 대명사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아무것도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사로도 쓰이게 되죠. 자, 쓰임새까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buy와 with는 전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뒤쪽에는 지금 아이템들을 구매한 지 10일 결국은 주호동사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접속사 1차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 접속사나 형용사, 대명사 부사가 들어가야 될 일이 없죠.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uy냐 within이냐인데요. within은 굉장히 범위가 좁은 전치사고 buy는 엄청나게 넓은 전치사예요. buy는 아... 영어로 아주 구사를 잘하는 사람도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열흘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저런 시간정보가 나와 있을 때 buy를 쓸 수 있나요? 있죠. 자, 그런데 그때는 buy는 무슨 뜻이에요? 늦어도 늦어도 언제언제까지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의미 접근을 해봤더니 C번, D번이 둘 다 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우리가 두 단어를 비교,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봅시다. returns 반환하는 거죠?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샀는데 그래서 반환하는 거죠. 반환을 위한 그런 어떤 요청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물건들을 갖다가 구매한 지 늦어도 10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C번은 왜 답이 안 될까? D번에 쓰면서도 혼돈스러웠을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C번에다 아예 답을 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학생 다 대동소의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런 유형이 또 나온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하는데요. 이 얘기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두 번쯤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만 여러분들이 뜻을 외워놔도 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쓰임새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단어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바이는요. 여러분들 뒤쪽에 시간 정보가 오더라도 분명히 특정 시점이 와야 돼요. 몇 월, 며칠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 되셨죠? 근데 10일이라고 하는 거는 시점이 아니라 뭐예요?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within은 뭐 여러가지 범위 그러니까 거리상에 10km 이내에 뭐 이런 거리상의 범위 무게의 범위 기간의 범위 등등등 다양한 범위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기간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10일 이내에 하지만 바이는 명확하게 특정 시점이 와야 돼요. 오늘 밤 8시까지 5시간 이내로 돌아오세요. 알겠죠? 5시간까지는 돌아오셔야 돼요. 자, 5시간까지는 이라고 하는 건 성립되지 않아요. 이해 되셨어요? 5시간이 만약에 저녁 7시까지면 늦어도 저녁 7시까지 돌아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정리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두 개를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진다. 따라서 여러분들 바이 다음에 시간 정보가 올 수는 있는데 시간 정보 중에서 기간은 안 되고 반드시 특정 시점이 와서 그 특정 시점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C번 오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정리들이 오답 정리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결국은 실력이 향상되고 나중에 결국 그게 다 득점으로 이어져서 선생님 성적 올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107번입니다. 프로그레스부터 시작해서 permission까지 내 따다 명사예요. 프로그레스는 진척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safety는 안전이고요. 자, future, 미래, permission, 허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명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앞쪽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instructor 강사죠? 예정돼 있어요. 연설을 하도록 누구한테요? 학생들에게 주제는 뭔데요? about, ia와 관련해서 about, ia와 관련해서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도록 예정이 돼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전거고요. later, this week 이렇게 돼있어요. 이번 주 후반에 자전거의 뭐에 대해서? 자, 자전거의 안전 그죠? 자전거를 위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는 B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복합명사라고 하는 거를 복합명사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명사 플러스 명사가 어딨어요? 앞쪽의 명사는 실제로는 품사는 명사지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100%의 복합명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복합명사는 보통 어... 어때요? 그래서 앞쪽에 어... 전치사 4를 붙여보면 되게 말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베이스볼 캡이면 뭐죠? A cap 모자예요. For baseball games 이렇게 되죠. For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School bag 이라고 하면 A bag for school 이렇게 됩니다. 자, 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가방이라는 거죠. Pencil case 이렇게 얘기하면 자, A case for pencil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필을 넣기 위한 그런 자, 그래서 보통 4를 갖다가 자, 붙여서 복합명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Safety for bicycle 맞죠? 네,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를 위한 그런 안전 이렇게 되겠어요. 나머지들은 의미상으로도 적절치 않지만 Bicycle future 자, 자전거의 미래 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Future for bicycle 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자전거를 위한 미래입니까? 그래서 복합명사의 성립 과정은 자, 그렇게 번잡하고 길게 쓰는 걸 줄여 쓰기 위해서 명사한테 형용사 역할을 갖다 시키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비문법적으로 시키는 건데 주로 자, A, B의 복합명사는 B, for, A의 의미가 성립된다. 를 추가적으로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사실 근데 그것은 100% 모든 복합명사에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포커스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영어에는 일관성이 없죠. Decide와 Decision은 동사, 명사가 따로 있어요. 형태가. 그런데 포커스는 동사, 명사가 똑같잖아요.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법칙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로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아이들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떤 품사가 필요한가요? 보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고까지 다 나와있네요. 자, 이 건설회사는 조그만한 회사인데요. 자, Family Owned 회사에 의해서 소유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이죠. 가족에 의해서 소유된 그런 소규모 회사입니다. 에서 문장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동사도 안 되고 명사가 또 들어갈 수도 없죠. 복합명사 성립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고 이렇게도 동사이기 때문에 안 되면 결국은 얘밖에 안 된다. 이디는 뭐죠? 동사일 수도 있지만 분사일 수도 있죠. 이렇게 수식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Focused on Building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짓는 거죠? 자, Single Family 요즘에 Single Family가 참 많죠. 혼밥, 혼술, 혼령 뭐 해가지고 Single Family가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하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Single Family의 Residences Residences는 뭐 그 주택 거주지의 뜻이니까 이 지역에다가 Single Family를 위한 그런 주택을 갖다가 짓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기에 집중이 되어진 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E-D를 정답으로 쓰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으셨겠죠? 그러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9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또 같질 않습니다. 자, 이거 동사고요. 이게 명사죠.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자, 여기는 보니까 Recently 라고 하는 부사가 보여요. 그 다음에 Merger 라고 하는 명사가 보여요. 부사, 명사고 앞에 관사가 있으면 여기는 100% 형용사 자리죠. 자, 복합명사도 이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면 부사로부터 수식을 받으려면 이거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선택지 중에 선택지 누구 형용사 누구밖에 없어요? 자, C번 밖에는 없습니다. 자, Propose는 제한하다 이 뜻이고요. 자, 제한된 Merger 이렇게 되겠죠? 최근에 제한된 그런 Merger 가 되겠습니다. Merger는 뭐죠? 합병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합병입니까? A와 B 사이의 합병입니다. 자, 이 두 회사 간에 최근에 제한된 그런 합병에 대해서 회의를 갖다가 개최할 것이다. 오는 해석이 안되면 About 해보시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드렸어요. Board of Directors 는 뭐죠? Directors가 이사들이죠. Board는 위원회고 그래서 이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광어회를 좋아하는데요. 이사회네요. 자, 110번이고요. 자, 소 부터 시작해서 If까지 선택지가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Yet는 접속사로 사용되면 등이 접속사로 Buzz의 뜻이지만 자, 이 아이는 부사로도 많이 쓰이죠. 자, 그럼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먼저 정리를 하고 만약에 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는 어때요? 앞쪽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있고 뒤쪽에 동사가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자, 물론 이 weather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이 전체는 부사절인데 아, 부사절 안에 주어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있어요. 주어는 없이 이거는 중복되는 주어가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나요? 전체는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A 이 동사가 B로 연결된 등위접속사가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if는 안됩니다. if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오든가 아니면 분사 고문이 오는 것이 옳죠. 자,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등위접속사 중에서 so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so는 문장 대 문장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위접속사 so가 나오게 되면 so도 물론 부사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 so가 등위접속사로 쓰일 때는 꼭 뭘 기억하라? 자, so 이후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저런 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도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다음번에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오답으로 쉽게 소거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를 여러분들은 들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것들은 하나하나 잘 귀담아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whether 하면 뭐가 생각나요? 딱 보자마자 선택의 상황이잖아요.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상관없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or가 정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give a tour 자, tour는 견학 혹은 여행이죠. 어디에 대한 설비 시설에 대한 견학을 갖다가 시켜주든지 이 사람이 혹은 이 사람이 조수로 하여금 conducted 자, conduct 수행하다죠. 그 견학 행위를 갖다가 수행하게끔 그렇게 만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겠죠? 자, 선택적 상황 역시 맞습니다. 공개가 정답이고요. 자, Italian customers 그 이탈리아 고객들은 자, get to는 어떻게 번역하죠?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manufacturing proc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제조에 대한 그런 절차나 과정을 갖다가 다 보시기에는 될 거예요. 누가 보여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참고로 weather라고 하는 접속사는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하는 선택적 상황이지만 자, 부사절로 사용되면 뭐이든지 A이든지 B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도 혹시라도 몰랐을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강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